오사 선우장 장면 장날이 언제예요? 227일이요? 227일입니다. 227일이요? 227일 날 장보들 오시오! 네! 우리 두 사람 오베보 부릅돈! 아 정말 잘 부르시오 노래! 네! 추억이 새록새록하다 내가 이럴 때 하는 회의가 봅니다. 멀자리에 보니까 정말 이 노래를 좋아했던 분들 이제 뭐 그 시절이 갔고 또 새로운 시대가 옵니다만 잊지 않고 그냥 눈 딱 가보시고 추억이 되시는 분들 참 많았어요. 하나만 더 오자! 이별의 부산 장보량! 이별의 부산 장보량! 다같이 해요! 이별의 부산 장보량! 네! 이별의 부산 장보량! 이별의 부산 장보량! 이 노래38념정! 이런 Gentlyn! 그리고 함께 드릴게요! outras нам 세진 camoufl nuo하니 이 rubbish 이렇게 대답 달 Stra installations wild and LA 우리 키보도 그 unjust Strokes 장보량! 굉장히 사랑보상叩 gr 조명들이 양식인가봐 그냥 들어가는 거군요. 뭐 정말 여러분들 노래자랑 빼지 않고 보시죠? 노래 앵플 4곡 하는 분 봤어? 장음에서 봤다 이 말씀이야! 노래다는 게 이렇게 좋은 겁니다. 그동안 만나서 더 어려운 일일 때 더 어려운 거 다 풀리지 않아요? 그죠? 그래서 이런 만남이 많이 많이 있습니다. 자 전국 노래자랑 전라남도 장성불판 지금 보내드리겠습니다.